우리 한국 가위방송이 인터넷방송국입니다. 인터넷방송국과는 세계에서 가장 큰 유튜브 방송입니다. 유튜브 방송국은 하루를 찍고 이틀을 찍고 한나를 찍어서 동영상을 올리면 다 올라갑니다. 이렇게 큰 방송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? 그래서 유튜브를 클릭하시면 한국 가위방송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또 인사인으로 들어가셔서 한국 가위방송을 치시면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 가위방송을 한국 가수들로 만났습니다. 우리 한국 가수들만 해도 한 7,8씩이면 됩니다. 세계 각국에 미국에서도 볼 수 있고 북한에서도 볼 수 있고 어디서든지 세계에서도 볼 수 있는 우리 한국 가위방송입니다.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에는 우리 황소미 가수 보내드리겠습니다. 우리 황소미 가수님은 대한민국 정신 국민 가수입니다. 한국 저작권협회에 등록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의 정신 공무원 가수입니다. 타이틀곡이 그 이름 지어서 대단의 원적으로 돌아가는 거야. 이 노래도 이제 노래방에도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. 지금 돈을 조금 많이 모으는 중이에요. 돈을 탁구 올리는데 노래방이 130만원 줄이에요. 그런데 지금 110만원을 모으는 것 같아요. 한 20만원을 모으는 것 같아요. 노래방을 하고요. 여러분들도 돈 있으면 좀 주세요. 너무 어렵습니다. 자 그러면 우리 황소미 가수의 그 이름 지에서 언제 오므로 돌아갈까요?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자 인사 말씀하시고 오래오래 사세요. 황소미입니다.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사랑했던 사실이 없네 지금은 어디 가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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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 가요방송 한국 가요방송